사이즈는 A6 약간 남자가 들고 다니기에는 조금 그럴수있어요 이런거 잘 보고 사셔야 됩니다 꼼꼼하게 다음으로는 정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이런 면봉 이게 천원짜리 면봉 200개 300개 입고 있는데 저는 이게 개개인 개별 포장돼 있는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천원짜리 중에서 천원짜리 중에서 이렇게 듀얼로 되어있는게 듀얼 안되어있으면 120맨가 130개 입인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뾰족하고 굴곡형 두다 있는거가 편하더라고요 면봉 진짜 싸요 다이소 여행 가거나 출장할 때 필요하십니다 뒷팔대 뒷팔대 요 뾰족한거 좋습니다 이것도 괜찮고 깊게 들어갈때는 이게 좋더라고요 시원해요 듀얼인데다가 100개에 천원 하나에 10원 정말 십니다 제조국 중국 음.. 중국인게 조금 그렇긴하지만 이렇게 하나씩 가져가서 개별 포장이 너무 메리트 있는 그런거 같습니다 이것도 강추 노트가 있으니 펜이 있어야죠 이거 제가 다른거 다 써봤어도 이렇게 좋은거 못 찾았어요 천원짜리 중에서 이게 4개 들어있는데 하나에 250원씩 정말 무난무난한 디자인에다가 다 검정이에요 그리고 일단 글씨가 너무 부드럽게 써져요 너무 부드러워 이렇게 처음에 4개는 정말 거져주는게 아닌가 성능에 비해서 부드러운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별로일지 몰라도 정말 부드러운거 좋아하신다 이러면 무조건 한번 사보세요 모나미보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100배 좋습니다 여름 되면 이제 옷에 냄새가 나잖아요 특히 땀이 많이 나는 이런 섬유탈취제 코튼향 이런거 하나씩 사시면 좋아요 저도 애용하고 있는 섬유탈취제입니다 이거는 제가 굳이 말씀 안드려도 너무 유명해서 냄새 너무 좋아 이거는 뭐 필수템이죠 여름 뿐만 아니라 사계절 옷에 냄새나는거 갓 빨래한 냄새 아시죠? 다만 막 그렇게 향수처럼 그렇게 막 향이 오래가거나 그렇게 그렇진 않고 정말 은은하게 코튼향 이것도 강추 천원짜리 다음에 제가 산거는 이런 간편하게 붙여쓰는 테이프식 후크 최대 1.5kg까지 할 수 있어요 이게 종류가 되게 많더라구요 천원짜리 2천원짜리 3천원짜리 테이프식 그 다음에 뭐 라이터로 불로 찢어주고 녹여주고 붙이는 방식 그런것도 있는데 다른것들 보면 뭐 300g 500g 1kg 1kg 그런데 이건 1.5kg 그런데 이건 1.5kg 대신 양이 제가 달려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1.5kg 까지 버티는거 보면 접착력은 좋을것 같습니다 1.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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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kg